예전에 쓰던 좀 싸구려 스피커에서 여기저기에 뭉쳐가지고 들리긴 들리지만 인지하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런 스튜디오급 스피커로 들으면은 그 소리가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딱 듣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어? 안녕하십니까. 공두리 파파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스피커를 앞에 두고 갑자기 된장찌개 얘기냐.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된장찌개니까 된장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멸치 육수에다가 된장 풀고 가진 야채 넣고 고기 아니면 애호박 새우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된장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듯이 그 된장에 해당하는 그 음원이 앰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 된장을 넣었는데 그냥 된장이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앰프를 통해서 가장 음을 많이 착색시키는 대표적인 앰프가 바로 기타 앰프죠. 얘는 진짜 된장을 넣으면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약간 영국식 맛의 된장찌개가 나오고 팬더 앰프나 메사부그 이런 거는 미국식 맛의 된장찌개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착색을 하는 앰프가 기타 앰프죠. 각각의 기타 앰프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일종의 악기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데 꼭 기타 앰프만 그러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감상용으로 듣는 기기들. 앰프, 스피커, 더 나아가서 이어폰, 헤드폰.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엔지니어, 믹싱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이 듣던 그 소리를 우리가 똑같이 듣느냐가 아니죠. 헤드폰 매장에 가서 헤드폰 이거 끼고 저거 끼워봐요. 몇 개만 비교해봐도 소리가 다르다는 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내 취향에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주파수가 강조된 음색이 편하더라. 아주 고음역대에 찰랑찰랑찰랑하는 소리가 강조된 소리가 좋다. 또 어느 분은 아니다. 그 현악기의 나무 울림이 마치 내 스피커에서 정말 현악기가 울리듯이 통이 막 울리면서 엄청나게 입체적인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들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기타 앰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듣는 음악 감상용 기계들도 각각의 소리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이파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앰프나 스피커냐 아니면 스튜디오용에 좀 걸맞는 스피커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시는 분들 내가 만든 음원을 마지막 소비자가 어떤 식의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즐길 줄 모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일부러 강조를 해서 음원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 된장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된장을 너무 짜게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달게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묽게 만들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표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들이 스튜디오에서 쓰는 스피커가 너무 고음력이 너무 세게 들리는 거라든지 점이 너무 세다든지 아예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튀어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이지도 않고 일정하게 주파수에 반응을 하는 그런 스피커들의 니즈에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이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말을 하죠. 스튜디오에서 엔지니어들이 녹음을 할 때 그 들었던 그 소리 그대로 들어보자. 내가 굳이 집에서 녹음 안 하더라도 감상용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런 소리도 스튜디오 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 감상용으로 모니터링 스피커를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쪽 성향에 또 맞아요. 어디 부분에 좀 강조된 그런 것보다는 예전에는 스튜디오에서 쓰는 스피커들이 대부분 패시브 타입이었죠. 별도의 앰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구동을 해서 울리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야마하의 NSTM 같은 거요. 저도 옛날에 잠깐 써온 적이 있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요즘에는 이제 앰프가 그냥 내장이 된 액티브 타입의 이런 모니터링 스튜디오용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세 개의 브랜드를 꼽자면 프랑스의 포컬, 독일의 아담, 핀란드의 오늘 소개해드릴 젠엘렉. 야마하에서도 아직 나오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은데 그중에 좀 고가의 라인으로 포진해 있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아마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젠엘렉이. 가격대가 상당해요 사실. 이런 브랜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격을 들으시면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다고? 근데 또 반대로 아주 고가 라인의 JBL4000 시리즈 같은 스피커 봐봐요. 가격이 진짜 황당해. 어쨌든 그런 거를만 보다가 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오 이거 가성비인데?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쪽에서 접근해서 이걸 보르냐에 따라가지고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제 기준에서는 끝판왕이에요.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냐라고 말할 정도로 과연 내가 어쭙지 않은 지식으로 이 유튜브를 찍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아주 과분한 제품입니다. 기존의 젠엘렉 모니터링 스피커. 특히 8000 시리즈에 익숙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달라졌는지 이게. 젠엘렉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라는 매력이 있겠는데? 이런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젠엘렉은 88010부터 8050까지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그 8000번대 시리즈거든요. 10부터 50까지 사이즈가 저저저저저저 커지는데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8000번 시리즈의 가정용 버전이에요. 보통 프로 버전이 있는데 이걸 가정용으로 내놓겠다. 그럼 대부분의 회사는 어떻게 하죠? 기능을 몇 가지를 덜어냅니다. 그리고 스펙을 좀 낮춰요. 그래서 싸게 팔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랑 아이폰 프로 차이가 그런 거잖아요. 카메라가 하나가 빠진다든지. 젠엘렉은 조금 거꾸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8000번대 프로 시리즈에 가정용으로 쓰기 편하게 어떻게든 플러스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여기 보시는 G3는 8030에 대응되는 모델인데 8030과 스펙을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가 조금 편의성이 추가가 되고 가격도 8030보다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여기 보시는 건 G5예요. 8050. 저거는 지금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여긴 두면 내 얼굴이 가릴 거예요. 저것도 좀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스피커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별도의 앰프가 필요 없다. 여기다가 소스기기 연결하면 이 자체가 앰프와 스피커 시스템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좀 저렴한 PC 스피커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일반 PC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전원도 들어가고 회로가 있고 보통 스피커 선만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스피커 선만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의 프로 레벨 장비에서는 각각의 스피커마다 똑같이 앰프가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 앰프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도 한 통 기준으로 팔죠. 지금 삼합뮤직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은데 홈 버전임을 감안을 해서 한 개씩을 안 팔고 아마 두 개, 한 조로 가격을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게 그거죠. 유닛은 우퍼하고 트위터 이렇게 투웨이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파워 LED가 하나 있고요. 좀 탄성이 있는 재질의 바닥 받침대가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를 놓는 각도를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트위터의 경우에 고음역 대역은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방향이 나의 귀 방향에 딱 맞도록 세팅을 하죠. 바닥에 놓을 경우에는 최대한 위쪽 방향으로 향하게 놓는 경우가 많죠. 이게 재질이 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처럼 보이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게 통,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스피커 통이 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울리는 지점에서 음악을 되게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또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 울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 알루미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스 포트는 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벽에다가 딱 붙이면은 뒤쪽에서 벽 타고 벽 반사돼서 좀 저음이 좀 커지는 그런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모니터 스피커는 모니터링 스피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이파이 스피커는 스피커를 사면은 그 스피커에서 그냥 그 소리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모니터링 스피커는 뭐 저음이 좀 의도치 않게 증폭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제넬렉 뿐만 아니라 보통 모니터링 스피커 사시면 이런 게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베이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dB까지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 밑에 로우 베이스 마이너스 4dB까지 깎을 수 있고 그리고 고음력 트래블을 마이너스 2dB를 깎을 수 있고 테이블 탑은 뭐냐면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테이블 구조로 인해서 약한 200kHz 되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강조가 돼요. 저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그 주파수 대역이 깎입니다. 좀 더 일자의 주파수 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전원을 켜 놓고 음악을 안 들었을 때 얘가 절전 모드로 빠지거든요. 그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를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LED 오픈은 전원을 이렇게 켜 놓으면은 여기 LED가 딱 들어와요. 저 불빛이 너무 거슬린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꺼져요. 그리고 레벨 마이너스 10dB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걸 꺼놨는데요. 입력감도란 무엇이냐. 앰프는 어찌 됐든 저찌됐든 비율적으로 증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앰프는 최대 100을 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입력이 10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10이 들어오면은 100이 나가는 게 최고 출력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입력이 10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1밖에 안 들어왔어. 100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밖에 입력이 안 들어오니까 1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오디오 기기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프로 레벨 장비들과 그리고 가정용 장비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에 그 경계선이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용 장비의 라인 시그널 예를 들어서 CDP 라인 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라인 아웃 그 라인 시그널 있잖아요. 그 라인 아웃의 프로급 장비와 가정용 장비가 차이가 나요. 프로급 장비는 시호가 되게 세요. 그리고 제일 약한 게 뭐죠? 국내 정식 출시된 스마트폰이 제일 약합니다. 청력 손상 방지법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1kHz 사인파 기준으로 0.5V RMS 정도밖에 안 나가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제품들은 1V RMS 정도까지 나오고 좀 센 신호, 10을 넣어야지만 100이라는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조였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기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력감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마이너스 텐디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 레버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작은 신호를 넣어도 가정용 기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신호를 넣어도 출력을 굉장히 높게 내줄 수 있는 입력감도로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헤드룸 계산해가지고 입력 아웃풋 출력해가지고 하면은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써보니까 글쎄 입력감도를 꼭 매칭을 해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입력감도를 조금 높게 해놓으면은 되게 미세하게 볼륨 세팅을 할 수 있고 대신 입력감도를 반대로 좀 낮춰놓고 연결하면은 얘를 조금만 확 올려도 볼륨이 확 올라가 버리죠. 어떻게 연결을 해도 집에서 듣기에는 방을 거의 날릴 수준의 음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상 좀 차이일 뿐이지 감도에 높은데 조그만 신호를 넣어가지고 좀 깔린 노이즈가 좀 많이 들리고 뭐 그런 거는 제 귀에는 거의 안 들리더라구요. 자 좀 이따가 제가 실험 결과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다 꺼놨어요. 스피커의 스펙을 보면은 이걸 다 꺼놨을 때 주파수 응답이 아주 일자에 가깝게 나오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제가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치면 소리가 땅땅땅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이크를 요즘에 이걸 쓰고 있는데 스피커도 다이렉트로 여기 소리가 나와가지고 딱 일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가방을 튕기고 튕기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단순히 튕기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주파수 대역은 튕기면서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주파수는 또 갑자기 그 뭐 겹쳐가지고 훅 딥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깎여버려서 썩 내려가기도 하고 생쇼를 한다고 지뢰들끼리. 그래서 제 방에서 주파수 응답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제조사에서 많은 스펙처럼 일정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방이 이러니까. 최대한 일자에 가깝게 나오도록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베이스 커팅하는 거는 딱 내리면 바로 베이스 커팅되는 게 느껴지는데 버튼 하나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소리가 관들이 확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해놓고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좀 정교하게 비교를 해보면 소리도 많이 다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또 아까 말씀을 살짝 안 드렸는데 홈 버전은 여기 RCA 입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XLR 입력만 있어도 쓰는데 문제 없죠. 변화책이 워낙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가정용 프로페셔널용을 떠나서 케이블이 막 수십 미터 막 가지 않는 이상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케이블의 차이로 인해서 노이즈가 타고 안 타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사실 G3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G5를 갖고 와볼게요. 저거는 진짜 몬스터예요. 몬스터. 안 보인다고.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얼마나 하냐면요. 소주병이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일단 우퍼가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스펙상으로 보면은 저음 재생 능력이 얘가 좀 더 낮은 음역까지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로 들어봐도 확 차이가 나. 이건 눈 감고 들어도 얘가 얘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앰프가 G1,2,3는 클래스 D 타입이 들어갔고요. P,W는. 근데 G4 그리고 G5는 A,B 타입이 들어갔어요. 클래스 A,B. 그 차이를 저는 귀로 구분해내진 못하겠지만 고가의 라인에 A,B 타입의 중폭 방식 앰프를 썼다는 거는 여전히 그런 클래스 A,B 타입을 좀 고급스러운 앰프로 보는 건가? 어쨌든 그래요. 특이한 거는 G3랑 G5랑 많이 달라요. 이쪽이. 좀 극저음을 표현할 수 있는 로우 베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테이블탑 모드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베이스도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트래블도 세 가지. 근데 다 깎는 건데 마이너스로 다 깎아내는 건데 플러스 하는 게 또 있어요. 플러스 2dB짜리가 더 나아있습니다. 그리고 절전 스위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기계식이에요. 절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그거 말고 G시리즈이기 때문에 XLR 입력 외에 RCA 입력 이게 초과된 건 똑같고요.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스피커를 크다고는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제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의 마지노스는 이거 같아요. 이거는 책상용이라기보다는 거실에 별도의 스피커 스탠드에 올려놓는 그 정도 사이즈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거를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지금 계속 써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아무리 전달을 한들 유튜브 들으시는 분이 스마트폰으로 들으시거나 들으시면 소리를 객관적으로 무슨 소리다라고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대신 저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비교를 해봤어요. 샘플 음악을 플레이를 몇 개를 시켜드릴 텐데 처음에 얘만 한참 들었을 때는 와 이거 저음도 아주 아주 풍부하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는데 이걸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오징어처럼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여기는 그나마 볼륨을 좀 올려서 들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친 듯이 올려서 들어봤을 때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볼륨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볼륨 정도로 내렸을 때는 얘보다 얘가 더 밸런스가 있어요. 내리치는 이 공통은 내리치는 이 공통은 그 생각도 들어요. 얘도 사실 좀 볼륨이 좀 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G1 사이즈가 일반적인 가정 특히 방구석에서는 딱 좋지 않나 G1 또는 8010이죠. 그래서 8010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저는 멍텅구리 스피커를 굉장히 많이 써왔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디아이어에 한답시고 여러 개의 스피커를 만들었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아주 좋은 스피커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만드는 과정을 즐기고 참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한 가지 되게 재미났던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 번씩 다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주파수 응답 곡선만 일자로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타 앰프도 잘 개조를 해가지고 주파수 응답 곡선 일자로 나오게 했다고 쳐봐요. 근데 소리는 다 찌그러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게 제대로 된 앰픈 아니잖아요. 디스토션 없이 정말 클린한 증폭을 해주냐 못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는데 평상시에 자주 들었던 음악인데 이걸로 이렇게 들어보면 순간순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이 소리가 들렸었어? 아 저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구나. 이런 발견들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쓰던 좀 싸구려 스피커에서 안 들리던 소리도 아닙니다. 그 스피커로 들어봐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스피커에서는 여기저기에 뭉쳐가지고 들리긴 들리지만 인지하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런 스튜디오급 스피커로 들으면 그 소리가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다 듣게 되더라고요. 여기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긴 한데 한번 그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G5는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쨌든 제 거니까 이제 또 유럽 거 아닐까 봐 톡스를 써놨네. 사실 다 풀면 다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제가 신혼기간이 끝나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열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 전동도 안 쓰고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푸는 거 봐요. 지금 그래도 대충 많이 보이네. 이것만 열었는데도 이렇게 생겼네요. 어? 손이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전원 스위치가 살짝 떠 있네요. 이렇게. 가변장이 3개가 있어. 저걸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해서는 메뉴를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아마 칼리브레이션 할 때 돌려놓은 것 같은데 저걸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저는 안 돌리겠습니다. 실제로 앰프 증폭에 관련된 소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열이 이쪽에서 좀 열이 좀 나더라고요. 증폭 소자는 아마 이쪽 뒤, 이 안쪽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보려면은 얘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신혼 기간이 좀 끝나면 확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혈파파였습니다.